KTX 406 열차 대산으로 가는 KTX 406 열차가 곧 출발합니다. 저기요! 이상한 사람을 타고 있는 것 같은데? 팀장님 여기 11호차 응급 환자 발생했습니다. 뭐야?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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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천아, 너 여기 꼼짝 말고 착한 있어? 나 아무것도 없어. 살려주세요, 봐봐. 뭐야! 빨리 와! 빨리 출발! 안 돼! 언니! 친구들 알고 안 왔어! 야! 아직까지 남의 안은 열려있다니까? 우리 그냥 이것들 다 알고 부산으로 갑시다, 바로. KT 몇 호칸? 13호칸! 빨리 와! 터널 끝나면 들어간다. 당신들 말이야.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? 왜 갔다 왜! 다투를 할 것 같다. 우리 열차는 더 이상 부산으로는 운행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.